유통업체들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 페이를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범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간편결제. 페이로 익숙한 간편결제는 모바일 기기의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은 후 필요할 때마다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각종 페이가 포함된 선불전자 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속속 자체 페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는 이마트 페이를 론칭했고 현대백화점 그룹은 H포인트 페이를, 이랜드 그룹은 E페이를 내놓았습니다. CJ그룹과 마켓컬리 등도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가 자체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든 배경으로는 충성 고객 확보가 꼽힙니다. 또 장기간 축적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맞춤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 자체 페이에 대한 한계점도 거론됩니다. 유통업체들의 자체 페이는 계열사나 내부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용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또 각종 페이에 가입할 때마다 본인 인증 등 이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겐 불편함으로 작용합니다. 치열해지는 간편 결제 경쟁에서 유통업체들의 자체 페이가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